1개는 다정이꺼, 그리고 1개는 내꺼에요. 똑같은거 샀어요. 한번 열어볼께요. 오 그게 있어요? 그리고 다정이꺼는 여기 밑에 이게 키는게 있었는데 우리 그동안 몰랐지. 처음 알았어요. 키는게 있어. 지현이꺼는 약이 없지. 어떻게 돼요? 그거 키면 밑에? 밑에 안 켰나 본데 지현아? 어? 밑에?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있네. 어 꺼내 다시. 우선 지현이께 해보세요. 이렇게 소리가 나 여기에서 오면. 그냥 따라오. 이거 안되지 이건? 어 따라오는데? 어디로 가면 소리가 나? 여기 하트. 핸스턴 한 마리가 들어있고. 핸스턴 한 마리. 다둥이예요. 어 그리고 이거는 수저. 그리고 시리얼통도 있는데 이거. 그치? 응. 시리얼통을 한번 찾아와볼까요? 네. 여기에는 이렇게 옷도 있어. 시리얼통은 다둥이는 아무것도 없어요. 아 그냥 시리얼통 갖고 와 보세요. 엄마가 거기 찾아놨었는데 하나? 이거 방금가 방금? 옷 입었다. 플라워 해바라기 씨 이것도 있네. 그치? 이건 지현이꺼지? 응 내꺼 같아. 응. 그 안켜도 소리도 되네. 그치? 여기네? 어 이 소리가 더 좋다. 어 이 소리가 더 좋다. 으음. 으음. 뭐? 너 봐. 소리가 달라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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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에야. 쿠에야가 왜 나오지? 그냥 맛있다 이런거 아니야. 밑감치는? 슝. 아이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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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가 나나? 오 이런 소리. 그 다음에 2번. 이 햄, 햄. 햄토리에나? 어 먹는 소리 들린다. 그치? 콜라. 응. 여기는 응가. 여기 응가하는 데 아니야. 여기가 응가하는 데야. 그 진흥놀이하는 데인가? 여기 응가하는 데로 가보자. 아이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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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우기야. 얘는 자석이어서 이거 우지? 이렇게 하면. 오 이렇게 우기야 봐. 어이 먹는다. 얌얌얌얌. 얌얌얌. 얌얌얌. 이거 떼야 돼. 이거. 2번. 안 되는데. 오오. 이거. 하긴 집이에요. 핸드터. 핸드터 모양의 핸드터. 응. 한번 집에 들어가 볼까. 안녕. 나 집에 들어갈게. 친구야. 안돼. 아. 근데 나는 넓잖아. 먹어볼까? 되게 자석이야? 여기는 저절로 돌아간다. 짱둥이. 짱둥이야? 응. 근데 색깔이 달라. 안녕. 난 친구야. 안녕. 근데 얼굴이 조금 똑같잖아. 엄마 봐봐. 신기해. 툭툭툭툭. 응. 우와. 신기하다. 응. 여기는 동무던이다. 핸드터 동무던. 이거 지현이 꺼지. 어 이것도 되네. 지현이 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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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가면 또 무슨 소리 났나? 어긴 소리 안나지. 아니. 들어온 게 지현이. 둘 다 들어온 게. 잘 써놨는데. 옷도 있네. 오. 진짜 지현이 옷이 잊어버렸어. 지현이 꺼지. 옷이 없어졌어. 막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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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에이하.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 소리 났었는데. 소리가 나도 날 거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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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한 마ata 기다리玩. 응. 여기는 옷은uya. 여기 한번 해봐. 여기에서 소리 났었는데. 저번에. 응. 그깃 м잇 카즈잖아. 응. 봐봐. 전날 날 him. 응. 내 집은 내 집은 내 집은 내 집은